이거야. 저주받은 29번 자리. 창고에서 자느라고 진탑 났어. 괜찮을까? 하지 말자. 왜? 무섭니? 죽을 결심까지 한 애들이 대체 뭐가 무섭다는 거야? 그 꼴통들. 우리 괴롭히는 재미로 학교 다닌다는 거 몰라? 난 더 이상 못 참아. 처음 처음에 돌아가. 대신 앞으로 나 볼 생각하지 마. 유진아. 그럼 그 아이들 죽어버렸으면 좋겠다고 했지. 그럼 저주를 내리는 거야. 다시는 괴롭히지 못하도록. 난 귀신을 부르는 영묘야. 너희가 간절히 기원해야지만 귀신이 오는 거야. 알겠니? 분신사바라면서 무섭다고 눈을 드는 순간 그 사람에게 귀신이 들어갈 수 있어.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 눈을 띄면 안 돼. 알았지? 분신사바, 분신사바 오이테 구다사아이. 분신사바, 분신사바 오이테 구다사아이. 영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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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된 당신의 영혼을 깨워 소원합니다. 당신의 힘으로 노트에 적힌 아이들에게 저주를, 너희가 없으니 고통을 하시니까, 그런 일이 있어도 힘들게 인사한 지식. 당신의 힘으로 노트에 적힌 아이들에게 저주를 내립니다. 공백아, 분신사바 오이테 구다사아이, 공백아, 분신사바 오이테 구다사아이. 공백아, 분신사바 오이테 구다사아이. 공백아, 공백아. 예, 공백아. 아아. 오셨습니까? 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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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으 아 으 으 으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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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하고 있어라 어? 니가 좋아하는 담탱이한테 꼰질을 생각은 마 담탱이는 요새 미술선생한테 뻑 간거 같던데 앞으로는 누가 널 보호해주냐 야 쟤 눈 봤냐? 뒤통수 한대만 더 때리면 눈깔 튀어나오겠더라 그렇지? 이 집 주인이 초등학교 동창인데 좀 엉뚱해요 그래도 재주는 있어요 점도 잘 보고 영적인 힘이 있어서 그런지 날씨도 잘 맞추고요 오늘도 우산 가져가라고 이 집 주인이 알려줬어요 일기 예보는 햇볕은 쨍쨍이였는데 저 궁금한 게 있어요 뭔데요? 그... 29원 자리요 30년 전에 김인숙이란 학생의 자리라고 하던데 김인숙이란 학생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아 그거요? 어느 학교나 가지고 있는 배담이나 전설 같은 거 있잖아요 저희 아버님이 당시이고 교사셨는데 아버님이요? 네 저는 전군었어요 아버님이 간절히 원하셨거든요 처음에는 따분했는데 하다보니 서울보다 좋아요 우리 학교 선생님들 대부분이 이곳 출신들이세요 아 그래요? 아무튼 한 30년 전쯤 김인숙의 모녀가 마을에 들어오면서부터 안 좋은 일이 생길게요 일기 예보는 왜 이렇게 못돼? 뭐가 맑음이야 맑음아 비 온다고 네가 말해놓고 우산도 안 가져가냐? 내가 그랬나? 내가 그랬나? 아 요새 왜 이렇게 건망증이 심한지 이윤주 선생님 맞죠? 새로우신 미술 선생님 촌놈이 행제했네 좋겠다 김인숙 얘기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다 괴담일 뿐인데요 그 얘기는 그만하고 선생님 얘기 좀 해주세요 가봐야겠어요 미인이던데? 근데 사연이 많은 얼굴이다 너들 중 어제 일어본 사람 없어? 통화한 사람과 없니? 강소정 너 어제 일어랑 같이 안 있었어? 어제 저녁 이후로는 본 적 없는데요 왜요? 그래? 너희들 쓸데없이 혜지 죽음 가지고 소문 만들지 말고 수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알았어? 네 혜진아 1호가 두 번째였지? 정관장 네 부검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머리에 비닐봉지를 뒤집어 쓰고 신나를 부은 다음에 불을 붙였습니다 사인은 비닐에 타면서 유독과 세일연 칠식사와 공포에 따른 심장마비 라이터의 질문은 자신의 거고 저희는 자살로 결론을 지었습니다 오늘의 사건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자살? 네 근데 왜 하루 걸러 자살이야? 그것도 하필이면 김인숙에 반해서 윤근수 김인숙과는 연관 있지 말게 벌써 30년이 지난 일이 아닌가 아무튼 정관장은 수사 내용 계속 보고하고 여러분들은 입단속들 잘 해야 할 거에요 언론은 절대 노출되지 않도록 여성라 은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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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자리에서 분신 사발을 했어요. 유진이가 귀신을 불러내서 아이들한테 저주를 내려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혜지가... 미안하다. 그 정도로 너희가 괴롭힘을 당한다고 생각 못했어. 그리고 혜지와 일회의 죽음은 너희 탓이 아니야. 걔들이 전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저주를 내린 애들이 두 명 더 있어요. 걔들이 살 사람은 선생님밖에 없단 말이에요. 제발... 아멘 어디 귀신이라도 쫓아오냐? 이게 어딜 눈 안 깔아? 야, 감독 너도 이렇고 올라오고 싶어? 너 어제 1호는 왜 만난 거야? 1호를 만나? 무슨 소리야? 저번에 혜지 죽기 전날엔 혜지하고도 만났다며? 어떻게 니년만 만나면 다 대갈통에 불 지르고 죽어나가냐? 니년이 저승사자냐? 이러다 우리도 죽는 거 아니야? 너 앞으로 우리 앞에 얼쩡거리지도 말고 말도 묻히지 마 아님 내가 니 대갈통에 불 묻혀버릴 거야 알았어? 도대체 지금까지 어디서 뭐 하다 오는 거니? 너 어제 늦게 다닌다고 아빠한테 그렇게 혼나놓고도 아직도 정신 못 차렸니? 도대체 요새 왜 그래? 지금 마을이 죽은 애들 때문에 얼마나 난린데? 엄마 어제 아빠가 너 왜 혼났어? 너 정말 기억이 안 나서 물어보는 거니? 너 어제 새벽 1시가 다 돼서 들어왔어 계속해 봐 너 어제 핸드폰도 안 받고 아빠가 어디 갔다 오는 거냐고 물어보니까 화를 내면서 할 거 없다고 해서 더 혼났잖니? 그저께는 12시 넘어서 들어오고 그저께는 12시 넘어가고 싶어 그저께는 12시 넘어가고 싶어 저 말로 왜 그래? 무슨 무슨 걱정 있니? 아니야 나 잘게 엄마 엄마 김인숙이라고 알아? 김인숙? 30년 전이면 엄마랑 같이 우리 학교 다닌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 학교 갔다가 저녁 먹고 인터넷 하고 아 뭐야 왜 기억이 안 나는 거야? 거기에? 뭐지? 모르겠어요 그저한 아 제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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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그럼 몸조리 잘해서 내일은 학교에 꼭 나올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몇 명이나 됩니까? 일곱 명입니다. 일곱 명이나 결석을 했단 말이죠? 애들 이름하고 연락처 적어서 내 책상에 갖다 놔요. 내가 전화하지요. 선생님이요? 그래도 담임인 제가... 선생님! 선생님께 들렸어요! 재현이가! 선생님께 들리러! 날씨가idge sleeperna! 거시지? 나는 지어니깐 다 spokesperson asksve 제가 그리고 알고uxみ 제가 그리고后 제가 그리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으 으 으 으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너 지금 나랑 장난치는 거야? 너 죽은 애들하고 앙숙이었다며? 근데 그걸 기억을 못하는 게. 말이 돼! 몰라요. 정말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떡해요? 내가 아이를 죽인 거 아니란 말이에요! 김혜숙이 저주란 말이에요! 그럼 29번 귀신이 아이들을 죽게 했다. 귀신이 말이지. 그럼 한 선생은 재은이가 저주받을 거란 얘기를 어제 들었단 말입니까? 그리고 다음 희생자는... 그리고 다음 희생자는... 왜? 좀 나올래? 할 얘기가 있어. 뭔데? 거기서 얘기해! 나 지금 못 나가. 엄마한테 운 나. 무섭니? 내가 무서워서 그러지? 뭐? 너 죽을래? 너 엄마만 아님 죽었어? 너 내일 학교에서 봐. 대가통에 확 불 붙여버릴 테니까.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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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거지 같은 말. 다시는 안 돌아와. 안 졸업자고! 컵과 인사할 수 있을 때? 고기! 이 자식들이... 너 이거 도망치냐? 미스기샷! 이 자식들! 미안하다. 선생님이 미처 생각을 못했어. 낯선 뭔가가 내 몸속에 들어와 있어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무서운 일을 저지르고 있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죽을 건 시작일 불과 더 큰 깜찍한 일들이 벌어질 것 같은 느낌이에요. 무서워 죽을 것만 같아요. 저 선생님 그게 뭘까요? 그건 아이들의 죽음에 대한 너만의 죄책감 때문일 거야. 아이들 죽음은 너랑 무관해. 오늘 아침 소정이가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선생님도 제일 먼저 저를 떠올리지 않으셨어요. 아닌가요? 이것으로 끝날까요? 저주를 받은 아이들 내시다 죽었으니까 그 혼령이 제 몸에서 떠나줄까요? 유진아 미술 선생님 좋아하시죠? 뭐라고? 가까이 하지 마세요. 미술 선생님에게도 학생 주임 선생님이 오시래요. 제가 보고 있을게요. 부탁합니다. 안 자는 거 알아. 너 얼마 전에 내 뒤를 따라온 적 있지? 왜 그랬니? 널 혼내려는 게 아니라 이유를 알고 싶어서야. 수업 시간에 날 유심히 관찰한 이유도. 정말 모르세요? 저 봤어요. 선생님한테 붙어있는 이상한 거. 29번 김인숙하고 철석을 부를 때. 그게 뭐지? 귀신이요? 정말 김인숙의 저주가 아이들을 죽음으로 몰아버린 걸까? 우리 아버지가 정신병원에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부른 이름이 뭔 줄 아니? 춘이. 춘이란 이름을 부르면서 공포에 절은 눈으로 나한테 말했어. 고향으로 돌아가 죽기 전까지 나오지 말라고. 춘이란 여자와 그 딸 김인숙은 이 마을에 숨겨진 비밀이야. 그들 무녀는 불질러 자살했다며?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분명한 건 그 당시에 있었던 이 마을 사람들은 어떤 몹쓸 비밀을 간직한 채 겁에 질려 살고 있다는 거지. 그 비밀의 열쇠는 유진이란 애가 죽고 있어. 동네 사람들은 아이들의 죽음을 자살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유진이가 불러낸 김인숙의 악기가 저주를 내린 거라면서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유진이란 애가 누구의 자식이야? 정인수라고 30년 전 김인숙과 같은 만학생입니다. 유진이란 애가 정말로 악기를 불러일어난 일이라면 당연히 그 아이와 가족들을 마을에서 몰아내야지. 또다시 그들 무녀와 같은 피해자를 만들 셈이오? 한 선생 당신 도대체 무슨 소리야? 내가 날 위해 그러는 거야? 다 이 마을을 위해 마을을 위해서란 얘긴 그만하시오. 군수님이 어떻게든 자리를 지켜야 하니 또 다른 희생양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오? 아니 근데 이 사람이 이거 그 새삼스럽게 왜들 그러십니까? 신경들이 예민해질수록 서로 자극적인 얘기 삼가합시다. 이 기회에 분명히 해둘 게 있어. 날 비롯한 여기 모인 사람들과 마을 주민 모두는 한 배를 탈 사람들이오. 누구도 누구를 탓할 입장이 아니란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 그래요. 못 떠나요. 모든 걸 버리고 이곳으로 돌아왔는데 우리를 아예 죽이라고 하세요. 예 알았어요. 당신도 빨리 들어와요. 끊어요. 엄마 김희숙이랑 고등학교 때 같은 반이었다며? 누가 그래? 김희숙도 다같이 왕따였어? 나랑 비슷했냐고. 그게 무슨 소리야? 나처럼 죽음을 부르는 아이였냐고. 누가 그런 얘기를 해? 엄마 나 유학 보내주면 안 돼? 나랑 있으면 엄마하고 아빠도 위험해질지 몰라. 휘진아. 너 명심해. 어떠한 일이 생겨도 절대 이 마을을 떠나선 안 돼.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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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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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개 들어봐. 고개 들어. 내가 볼펜을 움직여 볼 테니까 따라서 봐. 내가 보기에는 농매장 같은데. 저게 다 보인단 말이지? 혹시 병원에 가본 적 없어? 이 정도면 거의 안 보일 텐데. 병원에 한번 가보도록 해. 알았지? 다음. 알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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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눈만 뒷공수에 달려있는 줄 알아. 이녀는 갈기갈기 찢어 죽여버릴 수도 있어. 너랑 똑같은 인형을 만들어서 저주를 내려둘 수도 있다고! 알아! 정신이 안 돼! 정신이 안 돼! 강민지아야. 강민지아. 강민지아. 무슨 짓이야? 민지아! 강민지아. 무슨 짓이야? 강민지아. 하지마. 하지 말란 말이야. 무서워. 하지마. 민지아. 민지아. 왜 그래? 너 어디야? 민지아. 안. 하지마.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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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으 으 으 으 유진이 마을에서 쫓아낸다고 도대체 해결되는 게 뭡니까? 넌 관여 말아라 아버지, 30년 전에 사고로 죽었다던 추니 모녀가 지금 아이들의 죽음과 연관돼서 마을 사람들이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도대체 추니 모녀가 간직한 비밀이 그만해 그 모녀는 잊혀진 얘기일 뿐이다 유진아 누구 짓이야? 누구 짓이냐고? 너희들 정말 이럴 거야? 할 말이 있습니다 뭐야? 선생님은 왜 유진이만 그렇게 감싸세요? 교실을 둘러보세요 우리 반에 몇 개의 자리가 비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몇 개의 자리가 빌지 선생님은 유진이의 담임 선생님이 아니라 2학년 7반의 담임이시라고요 맞아요 엄마가 나 때문에 서울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눈이 이상하대요 다치신 거야? 절대 마을을 떠나지 말라고 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유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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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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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한테 귀신이 붙었다는데 맞니? 그럼 언니가 너한테 붙었다는 그 귀신에 대해서 좀 알아봐도 될까? 뭘 어떻게 할 건데? 긴장을 풀고 언니를 믿어야지만 체면을 극대화시킬 수가 있어 앞에 있는 스탠드 불빛을 응시하고 자신의 숨소리에 귀를 기울여봐 아주 천천히 숨을 내쉬고 들이마시고 점점 편안해지고 있어 아주 나른한 잠에 빠지듯 이제 넌 기억나지 않는 깊은 의식의 세계로 들어간다 조용히 그 상태를 유지하고 아이들을 만난 그날을 천천히 기억해봐 부풀고 출발 아멘 아 아 아 그 자 으 으 으 으 으 아 그렇기 때문에 유진이 의식까지는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거야. 유진이 계속 김인숙의 혼백을 나오게 만들 수는 없는 거야? 우선은... 김인숙이 어떻게 죽었는지 알아야겠어. 너... 김인숙이지? 도망가려 하지 마. 널 도우려 하는 거야. 정인숙, 네가 그 딸의 복면을 뒤집었었다고 안 볼 줄 알아? 그래, 나랑 말달이다. 어떻게 죽였을까? 나 지금 강하게 지정적으로 죽였지? 나, 이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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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뇨이야! 아뇨이야! 아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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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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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 전체가 그 아이와 수업을 할 수 없다는 거요. 대를 위한 소위의 희생으로 생각해요. 이게 사회라는 것도. 유진이를 미술실에 있게 하지 마세요. 이건 교장으로서의 짓입니다. 알겠습니까? 이 선생, 왜 그래? 이 선생! 죄송합니다. 몸이 안 좋아서요. 왔으면 대답을 해줘. 너, 김현숙이지? 누구든 상관없어. 이제 내 몸에서 나가줘. 그만해. 내가 오는 건 이런 게 아냐. 이제 내 몸에서 나가줘. 네가 원했어. 못 나가. 못 나간다고? 나도 싫어. 나도 내 안에 네가 있는 게 싫단 말이야. 넌 아직 집집지 못해. 널 위해 해줘야 할 일이 있어. 그만! 그만! 선생님이 옆에 계셔서 다행이었네요. 모두가 유진이를 보호해 줘야 되는데. 도리어 구석으로 몰고 있어요. 저승사장? 네. 저랑 2년 학교 같이 다녔어요. 저희 학교에 우리 동네 출신들이 모두 7명 있었는데 그 중 5명이 죽었어요. 그것도 무슨 석연치 않은 사고로요. 근데? 선생님. 종철이 아시죠? 양조장 집 아들? 네. 걔가 학교 오수에 은주 이름 부르면서 빠져 죽었어요. 마치 체맹이라도 걸린 듯이요. 근데요. 이은주가 어떻게 거기 갔어요? 자원했어. 네? 이은주도 죽은 사람들이 이 마을 출신들이란 사실을 알고 있었나? 그럼요. 혹시 마을에 무슨 일 있어요? 아니야. 일은 무슨. 내 또 전화하지. 이선생님. 퇴근하십니까? 네. 내일 저녁 때 교장선생님께서 면담 좀 하시자입니다. 네. 유진이랑 이은주 선생이랑 닮은 구석이 있다는 거 알아요. 분명 김인숙의 엄백은 아닌데. 도대체 뭐지? 유진이가 말한 저한테 붙어다닌다는 존재. 항상 느껴왔어요. 기억나진 않지만. 이 마을 사람들에게 불행한 일이 생길 때마다. 저를 컨트롤하는 기분이에요. 최면을 통해 그 존재에 대해 안다고 해도. 어쩌면 선생님에게 더 불행한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상관없어요. 더 이상 내가 아닌 다른 존재가 날 지배하는 거. 원치 않아요. 무엇이 보이나요? 유진이가 날 보고 있어요. 근데 유진이가 아니에요. 유진이. 민체를 써본 그 아이예요. 공혁이. 자꾸. 기억하려고요. 근데 모르겠어요. 뭘 기억하는 건지. 하지만 낯설지가 않아요. 그라이가. 기억해봐요. 그 아이가 원하는 기억을. 여자. 여자요. 아는 여자인가요? 아주 어릴때부터. 널래 곁에 있던 존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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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무섭게 생겼어요. 아. 하. 하지마. 하.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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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야? 고경아! 고경아! 왜, 왜! 이은주 선생의 전생이 준이었다고? 말도 안 돼. 믿든 말든 사실이야. 춘이는 아주 특별한 능력을 가진 여자였어. 김인숙은 앞을 볼 수가 없었어. 그런 김인숙이 정상적으로 보는 듯 행동한 건 춘이가 있었기 때문이야. 김인숙이 학교에 갈 때나 혼자 있을 때 춘이는 집 밖에 나오지 않았어. 집에서 김인숙의 눈이 되어준 거야. 김인숙의 눈을 통해서 사물을 보고 그것을 다시 김인숙에게 인식시킨 거지. 그게 가능한 일이야? 유진이를 통해서 김인숙의 죽음을 봤을 때 춘이를 봤어. 마을 사람들이 춘이의 집을 불태울 때 춘이는 집에 있었어. 그녀가 집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건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다. 저의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는 일을 통해서 사물을 보고 그리고 그는 일을 통해서 그는 일을 통해서 사물을 가르치다. 정말 잘 모르니까 그는 일을 통해서 사물을 보고 그는 일을 통해서 사물을 비롯한다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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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이훈주 선생의 의사였을까? 너... 이훈주 선생과 무슨 일 있었니? 아니야. 그만해. 제발 그만하란 말이야. 더 이상 당신의 복수를 위해 날 이용하지 말아줘. 그럴 순 없어. 넌 나고. 난 너니까. 도대체 어떻게 김희숙을 살린다는 걸까? 도대체 어떻게 김희숙을 살린다는 걸까? 고소한 Oui didn't도는 짓일 수 없어. 진심으로... 진심으로... 아 어?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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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을 분위기가 이상해요. 아무래도 나가봐야 될 것 같아요. 선생님이 유진이 곁에 있어 주세요. 알았어요. 알았어요. 선생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화장. 선생님, 화상하는 거야? 오늘은 특별한 날이거든? 어때? 예쁘니? 네. 넌 어려서 모르겠지만 남자들이 좋아하거든. 그래요? 아가야. 겁내지 마. 아가야. 이젠 이 아이가 껍데기 필요 없어, 아가야. 널 다시 살릴 수 있단다. 아가야. 어떡하지? 어떡하지? 아가야. 아가야. 선생님, 유진이가 이상해요. 무슨 소리야? 유진이는 학교에 있는데. 저... 저게... 30년 전에 일을 다시 태풍해야 한다니 그게 인간이 할 짓이냐고? 이젠 모든 걸 밝히고 우리의 죄값을 받는 게 우선이야. 그들 모녀의 저주를 풀어줘야 한다고? 답답하군. 누가 우리 생명을 지켜주지? 법이 주님 모녀의 저주를 막을 수 있나? 아니면 경찰이? 유진이라는 아이. 너무 위험해. 그 아이 때문에 너무나 많은 아이들이 죽었어. 그걸 그 아이 스스로도 알고 있고. 그 나이엔 그 정신적인 충격을 이겨내지 못하지. 스스로 자살을 택한다. 그게 옳은 거 아니야? 당신... 당신이 인간이야? 못해. 못한다고... 그렇게는 못해! 한 선생, 잘 들어. 난 이 마을을 살리기 위해 당시뿐만 아니라 누구도 희생시킬 수 있어. 조용히 입 닫히고 가만히 있어. 알았어? 연못해! 넌 누구야? 무슨 짓이야? 나 잊을 거!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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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훈주 선생 이훈주 선생 이후두선생!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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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묻는데 이번엔 정확히 대답하셔야 합니다. 교장 선생을 죽인 게 누구라고요? 춘희, 춘희입니다. 이봐, 한 선생. 춘희란 여자는 30년 전에 죽였어. 당신이 태어나기도 전인데 얼굴을 어떻게 알아봐? 이봐, 임영상. 과학수학과에서 상에 쓰인 가위의 지문 감시 결과가 나왔는데 저 친구 말이면 안 되는데? 30년 전에 죽은 춘희란 여자의 지문이래? 알려줄 está? 엄마가 대 disability들로 안 되는 것 같아. 엄마가 대답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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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走吧 아 adv demo 으 으 으 으 아멘 아멘 아멘